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도 답장러라고 해야 되는건가 어쨌든 며느리 앞에서 헛소리 나벌나벌나벌나벌 하다가 그지같은 소리들은 그런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하... 얼른 이혼하고 싶다. 이혼이요? 좋죠. 당장 하세요. 아니 뭐라고? 이혼하라고? 이런 못된 년이? 뭐해? 어서 도장 찍으라니까 찍어! 원지 며느리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저만 봤다 하면 계속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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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예비 남편이랑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땐 절대로 안하고요. 오직 한 사람. 바로 저한테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결국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혼하세요 했는데 저한테 짜증을 내요.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요. 아니 어쩌라고? 어? 뭐 어쩌라는 거야?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여러분 좀 봐주세요. 일단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제 나이 약 5살때부터 아빠랑 저 이렇게 두 사람만 살아왔어요. 다 커가지고 독립하기 전까지 20년 넘게요. 솔직히 그래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이도 어린게 엄마도 없이 아빠랑 둘이 살면 힘들고 불쌍했겠니? 어? 이런 생각 들겠죠? 이해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그로 인한 결핍은 없었다라고 저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외동이고 또 집안 외동 손녀라 그래서 그런 건지 저희 아빠는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듬뿍 완전 독차지하며 그렇게 살았거든요. 금이야 오기야 엄마 아빠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물론 뭐 엄마의 큰 잘못으로 그리 됐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아니 설령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이혼하고 얼굴 한 번 연락 한 번 안 했던 그 사람은 이미 제 엄마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찌든 제 배경은 대충 이런 상황이고요. 올해 만나온 남친이랑 몇 달 전부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당신들도 당연히 제가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 했으니까요. 일단 이걸 가지고 저희 시아버지의 경우 식사와 술을 함께 드시다가 좀 취했는지 그래 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밝고 이쁘게 자라줘서 내가 다 고맙네 공공아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도 그냥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버님 역시 딱 한 번 그랬고 더 이상 아무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문제예요. 저를 볼 때마다 계속 막 그 뭐야 안쓰러워하는 그 이상한 눈빛이 있어. 나 너무 싫고 부담스럽거든요. 나는 정말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이상한 연민 동정의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건지 처음에는 그냥 옛날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끊임없이 본인의 그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결혼할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대놓고 차별했다.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우리 동서한테는 다 해주더라. 그런데 또 부려먹는 건 맨날 나만 오지게 부려먹었다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자기 과거에 당했던 그 시집살이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들어도 이걸 어떻게 참았을까.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 모진 그 거지같은 시집살이와 고생을 겪어도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거 이게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말이죠. 이걸 어떻게 참느냐고. 그런데 이런 본인의 과거나 저에 대한 그런 동정 이런 불편한 부분들 여기까지는 그래 옛날 사람이니까 고리타분하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제가 제목에도 썼지요. 바로 이혼이야기.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소리는 오직 저랑 단 둘이 있을 때만 하는 이야기인데요.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꼭 이혼을 하려고 했었다. 이러면서 아버님이랑 부부싸움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요. 말 끝마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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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요. 진짜 듣는 사람 귀에 피가 나고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나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가. 대신 말을 좀 못해서 그런 건가 했는데 이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절대 아니래요. 이거는 너를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허세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 같다. 이럽니다. 뭐 그런 것 같다. 뭐 그렇다 해도 어쨌든 처음엔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계속가. 진짜 계속 저랑 둘이 있을 때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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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나는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아니 도대체 이분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혼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법원을 가든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야지. 왜 예비며느리인 나한테 이러는 걸까. 이유가 뭘까 싶었고. 혹시 따로 원하는 대답이 있는 건가 하는 마음에 그러게요. 어머님. 그냥 이혼하시지 그러셨어요. 어우 저 같으면 그거 절대 못 참고 바로 도장 찍었어요. 대단하세요. 이러니까 오히려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이가 없다는데. 뭐. 이혼하라고. 어이고. 그게 뭐 말처럼 어디 쉬운 줄 아냐.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이혼을 하면 너희 시아버지가 애들을 제대로 키우겠냐. 힘들어도 내가 참고 키우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참은 거지. 딱 이러는데. 순간. 아. 그러니까 내가 한 가정 출신이라서 우리 부모를 빗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걸 느꼈고. 이때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 아니 호주제도 폐지됐는데 그럼 땡땡씨 성도 어머니 성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혼해야지. 왜 안 했어요. 되잖아요. 데려가면. 이렇게 마치 정말 궁금해서 묻는 듯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는. 어이고. 그냥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거라니까.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가정을 유지했는지 그런 이야기만 하고 제 질문엔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근데 너. 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러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머님은 무슨 말이 듣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자꾸 우리 둘만 있을 때 이러는 거야.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기분이 너무 쎄하거든요. 나를 후레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 올리는 건데. 그냥 여기서 멈춰도 될까요. 즉 결혼을 엎어버릴 사유가 되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1번. 저 할머니가 하는 말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이혼 안 하고 참고 사는 세상에서 제일 장한 엄마다. 자식 버리고 내가 너희 엄마하고는 격이 다르지. 너희 엄마처럼 이혼을 한 사람들은 참을성도 없고 자기 자식에 대한 정도 희생정신도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쓴이 가정을 돌려가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도 마찬가지. 내 아들이 너를 좀 힘들게 해도 너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번. 그러니까 본인은 자식들 때문에 끝까지 이혼 안 하고 참고 살았는데 니네 부모는 자식 생각 안 하고 이혼을 했다. 이렇게 돌려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듣게 될 텐데 이거 참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말하는 건데 이거요. 헤어질 이유 충분히 됩니다. 댓글.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이혼 안 하고 살아온 그 자부심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쓴이 부모보다 훨씬 더 나은 점이라 생각을 하고 그 자식인 쓴이를 오지게 후려치는 거죠. 즉, 기선제약. 3번. 참 무례하고 교묘하게 사람 상처 후벼 파는 인간이네요. 인격이 떨어지는 걸 넘어 아예 어른으로도 안 보입니다. 저라면 이 결혼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4번. 저런 내용이 아니라 해도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한테 온갖 하소연을 다하는 건 사실이군요. 이미 댓글에도 많이 있지만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참고 살았다. 그래서 너희 엄마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 너도 네 부모 본받지 말고 나처럼 참음해서 살아라. 딱 이런 소리로 들리긴 해요. 의도가 뭐든 간에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만만한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이런 사람은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님도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 들어봤죠. 딱 그거 될 거예요. 5번. 쓴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넘겨요. 이거는 네가 먼저 이혼 가정이라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우 피곤해 정말. 6번. 야 저 할머니 말하는 게 딱 우리 시누이 같은 거네. 나 이혼 가정인 거 알면서 맨날 지들 가족은 화목하고 자기 친척들 다 합쳐도 아무도 이혼 가정이 없고 문제 있는 집안이 단 하나도 없다. 이딴 소리하면서 우린 정말 행복한 거 같아. 이랄질을 해요. 아가리 확 찢어버리고 싶어. 7번. 이거는 그냥 자기 살아온 이야기하면서 억울했던 부분에 공감 좀 해주라. 너도 같은 여자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마음 터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야. 8번. 맨날 싸우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볼 걸 못 볼 걸 다 보여주고 그런데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도망도 못 간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사는 게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다를 훈장으로 여기는 건지 이딴 소리 계속하면 자식들 마음은 어떻겠냐고. 죄책감밖에 더 들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며느리 상처 후벼 파는 짓을 왜 하는 거야. 나도 이해 못하겠다. 정말로. 9번. 결혼하고 나면 아무리 사랑해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혼을 한 해만에 할 텐데 그때 시험회가 분명히 이래서 이혼 가정은 안 되는 거다. 이 소리 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야 최대한 돌려서 말하는 수준이지만 사람 팔 결국 안으로만 굽는다고. 자기 아들이 잘못을 해도 그래서 쓴이한테 꼬투리 잡을 게 없다고 해도 저 말 100% 하게 돼 있어요. 10번. 아니 여기서 쓴이한테 뭐 네가 예민하니 자격지심이니 쩌쩌니 이딴 비난하는 것들 도대체 뭐야? 어? 꽃노래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 법인데 일단 거지같은 개소리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듣고만 있어라 이거야 지금. 미친 건가? 아니 이들은 그럴 수가 있고? 어처구니가 없네. 일단 말의 내용을 떠나서 상대방 건드리는 그런 내용인 걸 떠나서 아무리 상관없는 이야기라도 하여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 술주장 부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안 차놓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패고 싶잖아. 그죠? 그런 것도 그럴 지는데 술을 먹었다는 이유가 있고 또 자기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은 아닌데도 화가 나는데 면정신에 딱 봐도 그 의도가 투명해 보이는 그런 거지같은 말을 한다. 나를 후벼파고 우려치는 말을 한다. 이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심오가 품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 거였다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야죠. 그죠? 제일 약하고 만만한 사람한테 한다는 건 품수가 아닙니다. 계산을 하고 한다는 거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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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